KUINI 멤버들 한 번 배워보는데요 우리 그 제가 계속 저희가 댄스 배우는 걸 매 팀만 타고 있거든요 매 회 어떻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포기 선언을 한 번 했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화이팅! 네, 처음에 일단 오른손을 뻗으면서 왼발로 나가서 돌려서 돌려서 착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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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차고! 돌고 돌고! 왼발이 온다고요? 네, 왼쪽 발이 온다고 합니다 아, 돌고 돌고 네, 돌고! 한 다음에 착착착! 착착착! 제자리로서 놓고! 다 다 다 다 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음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착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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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! 둘 셋 , 셋 위리 신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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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 구간 레슨 가능한가요? 네 구간 레슨 좀 끊어서 한 번 레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뻗고 돌려서 착착 착착 여기서 차고 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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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착착까지 네 아우 좋습니다 선생님 레슨 잘하시네요 네 다시 쭉 가고 돌려서 착착 쿵 착 쿵탑타 착착착 자라라라라 아나다다 으 이가 될 가장 가까운 가을 곳에서 오래도록 빛날 수 있게 돌아와 이겄네 신호야 신호야 샐나이 맘을 두드리 샐나이 샐나이 오 감사합니다 뒷부분만 한 번 더 네 다음번에 보입니다 착착착 부름부터 할까요? 드라마 드라마 이겄네 신호야 신호야 샐나이 맘에 두드리 딸 라이 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길인데요? 네네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제 안무 인생 5, 6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길입니다 한 번만 더 입합을 해보고 도전해보죠 네 바로요? 아 한번 일단 이걸로 한 번데 정답을 해보고 네 앞발자 내게 이어줘 지금 망설임없는 걸음 너에게 날 이응이 사는 소중한 의미가 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래도록 맨날 수 있게 들어봐 이건 내 신호야 다 나의 맘을 두드리 딸 딸 딸 딸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레슨을 받으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노래 틀어보면 거의 두 배속되고 이런걸로 혹시 노래 또 그런가요? 아까 살짝 들어봤는데 좀 빠른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? 네 조금 빠르게 빠르게 마지막으로 그럼 5, 6, 7, 8 너의 내게 이어줘 지금 망설임없는 걸음 너에게 날 이응이 사는 소중한 의미가 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래도록 떠날 수 있게 들어봐 이건 내 신호야 자 나의 맘에 두드리 스타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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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로 한번 마킹하고 본무대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마킹 한번 하고 본무대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선생님이 하고 음악 주세요 오 네 오 자 좋아 본무대 한번 볼까요 오 오 선생님ину. 아 바로? 그냥 가볼까요 이런시. 괜찮아요? 깼 appointment, 괜찮아? 더 빨리 그래가지고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악 주세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